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좀 쉬었더니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많이 쉰 것 같은데. 박신희 얼굴이 왜 이렇게 시커러졌어요? 아, 제가 어디 좀 답사를 좀 갔다 오느라고요. 모자도 안 쓰고 다녔나 보네요. 네, 네, 네. 요즘 너무 이렇게 더운지 몰랐어요. 해외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해외에서 오신지는 좀 되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쁘지다는 얼굴에 모자를 쓰고 다닌다는 아니면 썬탱크림이라도 바라든가. 아니, 저는 뭐 제 얼굴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 매일 보시니까. 제인님 오늘 하얗시네요. 아, 그래요?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확실히 비교가 확대네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 흑백 논리가 생각나요. 거의 중간이세요, 황색. 아, 원래 제 색깔이에요, 이게. 그러시구나. 겨울에는 조금 이렇게 하얘지는데. 네, 요즘 또 고생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네, 다들 뭐 공사다망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오늘도 자리 하나가 또 비우고 또 시작하게 됐는데. 네. 아, 왜 이렇게 바쁘죠? 그러니까요. 이번 5월은 정말 이제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원래 웬만하면 휴제를 안 하는데 지난주에는 또 쉰다고 공지를 드렸었고요. 항의 없던가요? 아, 네. 항의는 없었네요. 아, 따로 소식이 들어왔는데. 항의도 있고 그래야 돼. 이렇게 함부로 쉬면 어떡하냐고. 네, 네, 네. 아, 그래요? 매달, 아니 매달이냐, 매달이 아니지. 매주. 매주 올라오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빼먹으면 어떡하냐고 좀 시연소리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소식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좀 알려주세요. 괜히 부담 가질까 봐. 우리 야간 작업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사실 저녁에 모였거든요. 저희가 저녁에 녹음하는 거는 처음 아닌가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좀 낯서네요. 굉장히. 네, 굉장히 낯서고. 바이오리듬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아니, 어차피 뭐 늘 하던 데서 하는데. 그래도 약간 시간대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네요. 열심히 시간과 공간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바쁜 5월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날씨도 부쩍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올해 들어서 더 빨리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열심히 해서 매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뭐 즐거운 소식 뭐 없으세요? 즐거운 소식이요? 네, 네, 네. 뭐. 참. 네, 네, 네. 다음 주 초구나. 네, 네. 그 뭐죠? 지난번에 우리 초핑했던 오동석 작가님의 박물관. 아, 박물관. 박물관. 네, 네, 네. 이번 주 주말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난 또 지난주에 한 줄 알고 혹시 저기 박신님 같이 갔으면은. 네. 그 종황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아. 최근에 세월 가는 걸 모르겠네요. 그렇죠. 카네 제국 몽골이라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월까지 또 전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아마 이번에 가이드를 할 것 같아요. 음. 그런 거는 특별 전시 아닌가요? 특별 전시죠. 유료고. 특별 전시인데도. 6,000원. 까지. 내야 됩니다. 뭐 해외에서 왔으니까 돈은 좀 여긴 내야겠죠. 네, 그럼요. 맞습니다. 그래도 해외 박물관 가도 전부 그냥 그 전시실마다 돈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 뭐지? 특별 전시관들이 몇 개 생겨나면은 소울창케 주머니들이 또 나가더라고요. 아.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뭐 취향에는 안 맞고. 아,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아니 뭐 그림이니 뭐니 그래서 혹시 뭔 그림인가 하고 들어왔는데 진품보다는 복사품. 그런 것들이 많고. 모조품. 그런데도 제 주머니를 아주 탈탈 털어가고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네. 오동석 작가님의 가이드를 박물관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박진희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 남았어요? 뭐 지금 꽉 찼는데요. 그렇지만 누군가 이렇게 또 청취자께서 들으시고 오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 좋은 소식이군요. 네. 박물관 토요일 오후 3시에 오시면 됩니다. 3시? 좀 더울 때. 네. 근데 찾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락처도 안 밝히고. 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많이 모여 있으면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뭘 하기로 했나요? 네. 저희 역사에다 그동안 스페셜 게스트분들이 많이 이제 초청에 수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특별한 주제로 많이 찾아뵀었는데 사실은 상고사 흐름에 맞춰서 본래 이제 진행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당군조선을 이어서 북부여. 북부여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집중 조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학교에서 북부여는 거의 뭐 배우지 않았죠. 네. 학교에서는 주로 부여. 부여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부여마저도 뭐 중국 문헌에서 말하는 서부여의 역사 그 정도죠. 사실 북부여라고 하는 명칭 자체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뒤져봐도 교과서에는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반 페이지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고 연결이라고 하는 우리 역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알고 계시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공의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단군조선하고 같이 병립한 것처럼 또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얘기를 하겠지만 북부여라는 건 단군조선이 망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온 것인데 기존 사학계에서는 북부여가 단군조선하고 같이 형성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연구 결과를 앞시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북부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지금 시도하는 단계에 이르렀나요? 이제 학술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뭐 일부 우리가 이제 욕하고 있는 욕하고 있는 우리가 조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송호정 같은 사람도 북부여의 중요성을 이제는 좀 인정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나마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도 북부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삼국유사 같은 경우에는 북부여조라고 해서 아예 이제 북부여를 다루는 그 부분이 따로 할애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또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북부여를 다루는 파트가 따로 있지는 않더라도 북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교과서에서 북부여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북부여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아하고요. 또 북부여뿐만이 아니라 동부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동부여조가 따로 있고 또 삼국사기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뭐 그냥 부여라는 말로 퉁쳐서 퉁치는데 그 부여의 역사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삼국유사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북부여라는 그 조가 있다라는 것도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삼국유사에는 고조성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북부여조 동부여조가 있다. 이렇게 북부여 동부여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백제는 남부여를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북부여 동부여 남부여 이렇게 방향대로 이렇게 국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부여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중간에 이 부여라고 하는 어떤 북부여의 어떤 미싱 링크 잃어버린 고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도 요즘에 와서 이제 부여사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좀 이게 주류학계에서도 어쩌다 생각이 났는지 아니면 우리 이제 제아사학이라든가 민족사학 쪽에서 부여사를 강조하니까 여기서 조금 자기들이 밀리면 주도권을 잃겠다 싶어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와서는 상당히 부여사에 대한 연구가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북부여 동부여 방금 얘기했던 서부연이 뭐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분류 개념이 아직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부여만 하더라도 한 여덟 종류가 있어요. 살펴보면은 대부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부여 남부여 동부여 그리고 서부여 그뿐만이 아니라 또 중부여 졸본부여 갈사부여 그러니까 밝혀낼 부여의 역사가 굉장히 많고 또 이것을 이제 구분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꼬여있는 그 부여의 역사들을 하나씩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역사에다에서는 환당고기를 많이 이제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데 북부여 뿐만 아니라 전체 부여사를 확연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이 환당고기의 북부여기인데 이 기록이 중국의 기록이라든가 우리나라 기록하고 이렇게 겹쳐보면은 묘하게 제대로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당고기에 들어있는 북부여기가 중국 문헌이라든가 우리나라 문헌에서 단편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 흩어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순서대로 정리를 잘해주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삼국유사의 북부여조 동부여조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원문 내용을 살펴보시면 굉장히 압축적이고 짧습니다. 역사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좀 단편적이다. 하지만 그래도 진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환당고기에 있는 그 북부여기는 북부여에 대한 역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보계거사 범장이 쓴 그 북부여기는 북부여사를 따로 독립적으로 다루는 저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저서죠. 사실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런데 이제 환당고기에는 그러한 북부여기뿐만이 아니라 동부여의 역사를 따로 다루고 있는 가서본 부여기도 들어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여사를 주류학교에서 다룰 때 가장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신화적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해무수의 하강 신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역사성보다는 그런 흥미 위주 그런 것이 아직 지금까지는 많았고 이제 지금 글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나오는 이 사람들이 쓴 논문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논문은 이제 발걸음이 뛰었다. 이제 부여사에 대한 발걸음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발걸음에 도움이 되는 그 저서는 바로 북부여기와 가서본 부여기인데요. 사실은 뭐 상국유사, 상국사기에서는 굉장히 단편적인 기술 때문에 역사가 조금 꼬여있는 부분도 있고 한 저서 내에서 불일치하는 그런 기술들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상국사기라든가 뭐죠? 상국유사 아니면 중국 문헌도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총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부여사를 다룬 문헌들이 대부분 다 망실되었기 때문에 주워두는 걸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환당고기를 보면 그 실마리들이 아주 명쾌하게 풀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부여사에 대해서 꼬여있는 그리고 이제 신화로 각색되어 있는 역사적 진실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그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도 이 부여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당군조선 이후의 역사는 부여의 분열의 역사다. 부여라는 나라가 특히 이제 북부여. 북부여라는 나라가 연관 안 돼 있는 나라가 없다. 삼국 중에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모두 북부여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걸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밝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이제 국사책에서 그렇다면은 부여라는 국가가 어떻게 기술되고 있고 배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자. 국사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사책에는요. 우리가 보통 부여하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이 많이 나오니까 제천 행사로 영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순장이라는 장래 풍습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하고 특히 오가 제도.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앙에 이제 왕이 있고 네 개의 이제 사출도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제도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는 딱히 이렇게 배운 것이 참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물관 하나 볼까요? 박물관에도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부여는 기원전,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이에요. 부여는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5세기까지 존속하였던 고대 국가다. 그러니까 700년 정도 이렇게 존속하였던 고대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영역은 중국 길림성 일대로 추정되는데 중심지는 주변 나라와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왕이 중앙 지배하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들이 통치했고 농업과 목축이 생업이고 말과 구슬, 모피 등이 특산물이다. 이런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려와 백제를 건국한 지배계층이 되었으므로 부여는 우리 고대 국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기술을 해놨습니다. 영향은 줬다. 이런 정도네요. 사실은 여기에서는 기원전 2세기라는 게 조금 걸리는데요. 왜냐하면 북부여가 실제로 출연했었던 것은 기원, 서기전이라고 하는데 3세기잖아요. 3세기에 출연을 해서 사실 거의 한 730년, 40년 정도의 어떤 부여의 연도가 있는데 보통 앞에 부분은 고조선 멸망, 한사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BC 108년 전후에 부여가 있은 걸로 해서 정확한 연대를 얘기하지는 않고 뒤쪽으로는 부여가 고구려의 21대 문자명 왕에 의해서 이 부여가 멸망당했다. 494년에 그렇게 고구려에 합병당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좀 더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대부여부터 얘기하면 한 200년 더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방금 박 씨님이 얘기한 것처럼 마치 부여라는 나라가 완전 주권국으로서 700년 이상을 갖다 이렇게 존재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고구려가 통치하는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얘기하면 지방분권 그런 식의 통치체제예요. 중앙 집권으로 모든 점령한 땅을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부여라는 나라를 밀명시켰으면 부여라는 나라가 자치적으로 스스로 운영을 하고 부여는 고구려에 복속돼서 군사를 요청했을 때 군사를 보내거나 조건을 바치거나 고구려 초기에 선비를 복속시키는데 선비 역시 그런 식으로 다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고구려가 영역에 속하지만 행정은 다스리는 것은 그 족속의 우두머리가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494년에 고구려에 합병됐다고 해도 그게 멸망은 아니다. 그렇죠. 부여족은 존중됐다. 아니죠. 그때 멸망했다는 건 뭐냐 하면 완전히 자치권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멸망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비족이 고구려에 대응해서 나중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거란족도 마찬가지고. 원래 거란족도 고구려에 복속돼 있던 족속이잖아요. 말갈도 그렇고. 다 이제 고구려의 일원이었지만 고구려가 힘이 약해지면 자치 능력을 기르고 있다가 그 힘의 공백을 틈타가지고 자기 주권을 되찾는 것이 북방의 역사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뭐랄까 이 현지의 중앙 질권적인 의식 속에서 고구려 형토가 컸다고 하면 그걸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박 씨는 이해가 안 간다는데. 한마디로 선비족이나 부여나 말갈이나 다 제후국과 같은 그런 형태로 존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앙 국가가 힘이 약해지면 그 제후국이 독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고구려가 때로는 땅을 잃기도 하고 그런 식의 역사가 계속 반복됐던 거죠. 신라 고구려 왜 별명을 안 시켰느냐. 단순히 제후국 정도로 이렇게 해서 좀 더 지배하는데 편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 멸명시킬 능력이 없어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구려 초기만 하더라도 동부여가 강했죠. 그래서 누구지? 대소. 대소왕이 고구려 유리왕에게 아들을 갖다 인지를 보내라. 조공을 받쳐라.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무신왕 때 까불지 마라 해서 동부여를 쳐가지고 동부여가 완전히 고구려의 복속이 되어버리죠. 하나의 제후국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기토대왕비에 기록될 정도 그때까지 존속했다는 건 뭐냐면 제후국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기토대왕 때도 끊임없이 자기 주권을 찾으려고 계속 반항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광기토대왕이 가서 아예 그냥 싹을 잘라버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광기토대왕비에는 동부여를 갖다 쳤다는 거는. 사실은 신당서나 구당서나 당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고구려는 처음에 시작하는 게 부여의 별종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백제도 처음 소개를 할 때 부여의 별종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나 백제나 전부 부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그렇게 역전되는 게 조금 가슴이 아프긴 하네요. 부여가. 사실 뭐 부여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 당군 안검의 넷째 아들이 바로 부여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라는 인물이 좀 영웅적인 기계도 있고 역사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미쳤나 봐요. 그래서 이 부여라는 이름이 국명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는 고조선 말이죠. 고조선 말기에 이제 사망조 시대가 열리면서 대부여라는 국호로 계칭을 했고 이 대부여로 이제 당군조선의 역사가 이어지다가 당군조선의 국통을 정식으로 이어서 정통을 그대로 이은 나라가 바로 이제 북부여입니다. 북부여. 이 북부여가 당군조선의 그 정통을 이었고 북부여에서 이제 동부여도 뻗어져 나가고 나중에는 그 망명부여처럼 또 이제 서쪽으로 이동한 부여가 바로 이제 서부여고요. 또 백제가 멸망을 할 때에는 우리가 부여의 힘으로 다시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남부여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그 열국시대에서는 부여 그리고 옥저, 동해, 낭랑 그리고 한강 이남 쪽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 남삼한까지 해서 열국시대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당군조선의 국통을 이제 북부여가 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여라고 이제 퉁쳐서 저희가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정통은 또 북부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 북부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삼종사서 그 저자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래도 북부여 역사를 다룬 북부여기 그리고 동부여 역사를 다룬 가서범 부여기는 보계거사 범장이라는 분이 지으셨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죠. 네. 범장이라고 하는 분은 고려시대 분입니다. 범장은 고려 공민왕 18년에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하고 그다음에 뭐 덕령 부윤, 낭사의 수장인 간이대부 같은 직책을 이렇게 지냈고요. 1335년에. 네. 직책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임금에게 건의와 충연을 드리는 그 직책이 바로 이제 낭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낭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위를 가진 직책이 바로 간이대부였는데 이 범장이라는 분이 그 수장을 지냈다는 거죠. 네. 그리고 1335년에 천보산에서 이암, 이명과 함께 소전 거사로부터 비서를 전수받았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암이라는 분은 행촌 이암 선생이시고요. 이분이 바로 당군 세기를 저수를 하셨고 환당국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명 선생도 계시고 그런데 참 역사적인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신비로운 인물을 만나게 되고 또 신비로운 서적, 책을 이렇게 전수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금 전에도 박씨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촌 이암 그리고 이명 그리고 범장 선생님께서 소전 거사라는 인물로부터 이제 고서를 전수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한민족사의 뭔가 비서 같은 한민족사의 정수를 담은 진수를 담은 소중한 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책을 전수받고 나서는 세 분이 반드시 이 잃어버린 한민족사를 다시 되찾아서 우리의 그런 국혼을 되살리고 결국에는 이 주권을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은 국혼을 다시 돌려놓겠다. 이런 이제 생각으로 결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의라고 하면은 보통 뭐 삼국지의 유비관우 장비, 유비관우 장비의 도원결이 그 정도로만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을 훨씬 더 초월하는 엄청난 대사건이죠. 이것은 사실. 왜냐하면은 유비관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난 시는 달라도, 태어난 날과 시는 달라도 우리가 죽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형제를 맺는 그러한 결의였다면 이 세 분의 결의는 그 한민족사의 잃어버린 역사정신과 앞으로 이 한민족사의 명운을 다시금 이제 되살리겠다. 이런 큰 뜻을 품고 결의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러한 사건도 재조명을 하고 새롭게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세 분 중에서 이암의 단군세기 그리고 이 범장의 북부여기. 이게 환당고기의 그 다섯 권의 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명의 진영유기 같은 경우도 뭐 다른 태백일사나 이런 쪽에 인용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분에게 아마 소전거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그런 고서, 비서를 전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이제 1335년인데 이 14세기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뿌리 역사를 바르게 알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 범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두문동 보통 뭐 72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려가 구군이 다 했을 때 그때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뜻을 같이 한 70여 명이 이제 두문동에 응가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두문분출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 수고로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두문동에서 나가지 않은 그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북부여기를 쓴 범장선생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박 씨님 두문동이 어디에 있는 장점은? 개성에 있잖아요. 개성? 네. 음... 개성. 개성 아니에요? 개성 부근이죠. 네. 못 가봤습니다. 네. 어차피 못 가요. 그런데 이 두문동 72인은 명단은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범장선생님이 있으신 명단도 있고요. 또 없는 그 고서도 이렇게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북부여기 앞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북부여기에서 북부여기가 알려주는 북부여의 역사 그리고 북부여의 역사 중심에 있는 이 한사군을 한 나라 한무제를 물리쳤던 고두막한의 존재. 이게 이제 유일하게 나와 있는 사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북부여 전에 있었던 그 대부여의 등장부터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부여는 역사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여다라는 데서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47분의 당군 중에서 고조선 말기죠. 44세 구물당군때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부여로 계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국호를 계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군조선을 사만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44세 구물당군때 삼한을 삼조선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되냐면 체제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안, 번안, 마한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진안에 대당군을 두고 나머지 번안과 마한에 부당군을 두고 통치를 했었는데 대당군이 중심이 돼서 삼조선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정치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뭐가 바뀌냐면 병권이 분립이 되게 됩니다. 병권이 분립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병권도 이제 대당군 쪽에 진안 쪽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병권이 분립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각자 독자적인 세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망국의 길로 이 사망관경제가 위태로워지고 균형이 깨지면서 당군조선도 결국에는 이제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조선의 당군조선의 변천 과정을 사망조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수도의 변천에 따라서 사망조로 변천이 되는데 1황조는 송화강 아사달 시대죠. 그때부터 1황조는 1048년간 지속이 되고 2황조는 백악산 아사달에서 860년간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3황조가 대부여로 국호를 계칭했는 그 시기고요. 그때가 44세 구물당군에서부터 47세 마지막 고열과 당군까지 총 188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군조선 하면은 우리가 총 2096년을 지속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데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당군왕검의 그런 이제 수명으로서 등장하는 수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상궁유사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조에서 당군왕검께서 장당경 아사달로 수도를 옮기셨다가 후에 아사달에 응거를 하셔서 산신이 되시니 수가 1908세였다라고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1908세는 한 사람의 수명이라기보다는 결국 당군조선의 1황조 기간과 2황조 기간을 합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부여라고 국호를 계칭하기 전까지 당군조선의 그 기간이죠. 그리고 동국통감이나 응제시주 그리고 동사강목 등에서 당군왕검의 수명을 1048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고조선의 변천 과정에서 1황조 기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황조 때는 대부여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일부 사서들에서는 길어봤자 1908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나마 또 당군왕검의 수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고조선 왕조의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좀 전에 뭐 응제시주 역대 세년과 동사강목 이런 거 언급하셨는데요. 이 보통은 대부분의 책들이 1048년이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는 단군 천년 기자 천년 뭐 이런 거에 맞추기 위해서 1048년은 단군의 어떤 시대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980몇 년은 이렇게 기자조선이다. 뭐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이제 1048년이라는 책들이 많이 문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궁 유사가 유독 이렇게 1908이라는 것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단군 왕검께서 산신이 되어서 1908세를 사셨다라고 하는 뭐 보통 이것이 그 전 문원에 없었다라고 하면 1900세를 사셨네 2000년을 사셨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나올 텐데 1908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수가 나와 있거든요. 이 1908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여 부여라고 하는 어떤 국호로 바뀌기 이전까지의 어떤 단군 조선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뭐 이렇게 부여로 바뀌면서부터는 또 다른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장단경 아사달로 옮겼다가 결국에는 산신이 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실제 마지막 단군이시죠. 47세 고열가 단군께서는 입산수도 하셔서 등선하셨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해서 결국에는 신선으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초들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부여가 등장을 했고 이제 북부여가 등장할 차례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북부여를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북부여라는 것은 임술련이죠. 임술련 BCE 239년입니다. BCE 239년.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이 임술련에 해모수라는 분이 북부여를 건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 과정이 결국에는 이제 대부여에서 북부여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을 좀 이제 묘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47대 고열가 단군께서는 사실 굉장히 어질고 인자하시고 그런 이제 품성을 지니셨지만 약간은 우유부단한 면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나라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한 분의 그런 잘못으로 돌리기보다는 나라 상황이 워낙에 안 좋았고 또 이제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은 장수대로 화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라 뭐 살림은 살림대로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그리고 사망강경제도 약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열가 단군께서 아 구군이 다 했구나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겠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리시고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되죠. 스스로 이제 물러나시고는 산으로 들어가셨다고 되어 있고 결국에는 그 남아있는 오가 오가의 무리들이 공화정을 하게 됩니다. 공화정은 한 6년간 지속이 되고 그런 이제 와중에 사실은 이 해모수라는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해모수의 북부여 건국은 어디서 이제 털을 잡으시냐면 웅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털을 잡으시고 북부여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부여의 시조가 되셨는데 기술들이 조금씩 이제 다른데 어떤 기술을 보면은 번조선 왕의 이제 계보에 있는 기비라는 인물이 있죠. 우리가 이제 번조선의 마지막 왕이라고 알고 있는 기준의 아버지. 그 기비를 이제 함께 써서 결국에는 우리가 옥세를 바꿔치자 이런 이제 뭐 협약을 해서 그런 공로를 인정을 해서 기비를 번조선 왕으로 세웠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해모수께서 원래 이제 북부여를 웅심산 쪽에 딱 건국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공화정을 그만 철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가의 무리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수궁을 하고 이 해모수라는 인물을 단군으로 추대를 했다. 이런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안 밖으로 다 손을 쓰셨겠죠 사실은. 정식으로 오가의 무리를 찾아가서 이제는 공화정을 그만해라 이렇게 회의도 하셨겠지만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만약에 이제 대화가 잘 그러니까 협약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무력도 쓸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임술련 BC 239년에 해모수라는 분이 북부여를 건국을 하게 되고 그리고 6년간에 공화정을 하고 있는 이 단군조선 대부여의 말미에 이제 그 6년이 지나서 BC 231년에 해모수께서 친위대를 이끌고 예수도 백악산 아사달로 가서 그 오가들을 회의해서 공화정을 철폐시키고 이때 단군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아서 북부여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부여의 건국년은 그러면은 BC 231년이 되나요? 북부여의 건국년은 239년이죠. 239년. 네. BC 239년. 임술련. 그건 이제 마지막 고열과 단군이 물러나기 1년 전에 기병을 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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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종자 500인을 거느리고 다른 책에는 뭐 이 고니인가 뭐 고니 고니 백조죠. 뭐 그거를 뭐 타고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군사적으로 이 기병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했을 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조선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몰락하면서 전국적으로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지역에서 대부분 많이 이제 그렇게 스스로 자립하려고 많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해모수라는 인물이 가장 경쟁력이 강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모수가 마지막 대부의 수도에 가서 오가를 이제 압박을 했다고 봐야겠죠. 설득을 했다는 걸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압박을 했다고 봐야겠죠. 네. 강류를 겸비하셨겠죠. 어쨌든 정치적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를 했겠죠. 네. 뭔가 대업을 이룰 때는 결국에는 세력을 모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삼국지의 영웅들도 보면은 누가 얼마만큼의 세력을 지니고 있냐. 누구와 연합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관건인데 해모수께서도 고열과 당군 제위 57년이 되는 해에 옹심산에서 이제 군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북부역 건국년이기도 하고 뭐 해모수께서 발응을 하셨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군사를 이끌고 결국에는 오가를 설득했다라고도 보고 아니면 오가를 압박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해모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그 해모수의 생애에 관해서 짤막하게나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삼성기하고 북부역인데요. 삼성기를 보면 해모수는 고조선의 제후국인 고리국 출신. 고리국 출신으로 BC 239년에 옹심산 지금의 길림성 설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역을 보면요. 고구려의 선조는 해모수로부터 나왔는데 해모수의 고향이 바로 그 땅이다. 고구려라는 그 땅이 바로 해모수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대기에 이르기를 해모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와 일찍이 옹심산에서 사셨다. 부여의 옛 도읍인 백악산 아사달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의 추대를 받아 드디어 나라를 세워 왕이 되셨다. 이분이 부여의 시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용모를 보면 머리에 오우간을 쓰셨다라고 하고요. 허리에 용광검을 차고 오령거를 타고 다니시니 따르는 자가 백여 명이었다. 아침이 되면 정사를 돌보고 저물게 되면 등천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나라 안이 저절로 다스려지고 산에는 도독이 없고 들에는 벼와 곡식이 가득하였다. 나라에 큰일이 없고 백성도 태평세월을 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부여를 세우신 분으로서 해모수가 건국자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때도 당군이라는 호칭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조선 때 통치자의 호칭으로 썼던 당군을 그대로 이어받음으로써 결국에는 당군조선의 법통을 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해모수라고 하면 고주몽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드라마 주몽에서도 해모수가 아버지로 나오고요. 등장을 하고 일반적인 우리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은 해모수를 아버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고 훨씬 더 먼 관계죠.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할아버지도 아니고 고조부와 고손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대를 넘나드는 그런 관계인데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축소 왜곡이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북부여라는 역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북부여를 이은 고구려 고구려를 건국한 고주몽이 바로 해모수의 아들로 속된 말로 얘기를 드리면 붙어버린 거죠. 북부여의 건국자와 고구려의 건국자가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축소 왜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상궁유사나 이런 곳에는 여기저기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보통 환인, 환웅, 단군으로 이어지는 어떤 가족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인의 나라가 있고 환웅의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단군의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족사로 축소가 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해모수와 그리고 주몽의 어떤 아들 관계 해모수의 나라 북부여가 있고 주몽의 나라인 고구려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아들 관계로서 이렇게 합쳐지는 뭐 그렇게 좀 압축을 좀 했어야 됐었나 봐요. 상궁유사나 이런 사서에서는. 왜냐하면 이 당시의 문원들이 대부분 다 망실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압축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는 해야 돼요. 이거는. 압축본.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요약본. 그러니까 그 중간은 다 사라지고 맨 앞에 머리만 남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연결해 놓으니까 하나처럼 보이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모수, 오후관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후관이 뒤로 가면 고구려의 깃털 모양의 오후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까마귀 깃털 맞죠. 그래서 그걸로 이어지는 어떤 그 모습을 아 이게 부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고구려로 이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허리에 차는 용광검은 보통 우리가 그 박물관에서 보시는 환두대도예요. 이렇게 둥그런 어떤 걸로 돼 있고 이렇게 쭉 긴 그 장검이 바로 환두대도인데 이 부여에도 환두대도가 있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에도 이 환두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두대도의 모습을 또 보여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모수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4월 초파일, 4월 초파일은 보통 석가탄신일이라고 알고 있고 불교계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죠. 그런데 원래 4월 초파일은 이제 해모수께서 북부여를 건국하신 날입니다. 아까 임술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술련이 바로 이제 BC 239년이죠. 239년 그리고 4월 8일에 북부여를 건국을 하시게 되는데 당군 세기나 그리고 북부여기에는 정확히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 47세 당군 고열과 57년 임술련 4월 초파일에 해모수가 웅심산에 하강하여 북부여를 세우고 천재자의 자리에 지휘했다. 이렇게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기나 당군 세기 그리고 조대기에는 모두 임술련 BC 239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똑같이 임술련을 언급을 해요. 그런데 그 연도가 다릅니다. 다른 임술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초파일은 똑같죠? 네. 삼국유사의 임술련은 언제냐면 BC 59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중국연대에 고증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전환서에 선제신작 3년 이렇게 이제 보충설명처럼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 그 선제 때 네 번째 연호가 바로 이제 신작인데 그 신작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연도는 BC 61에서 58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임술련은 바로 BC 59년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놨군요. 북부여기에는 그 뒤에 그래도 또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 진나라 왕의 8년이다. 왕정의 8년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언제 임술련인지 알 수 있게 또 해놨죠. 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의 그런 연대고증을 보면은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고기를 인용했다고 해놨는데 고기의 서술 방식이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고기는 네. 연대가 좀 많이 조선시대 기록들하고도 봐도 좀 차이가 좀 있고 네. 많이 좀 혼돈이 좀 있었나 봐요. 연대에 대해서. 네. 삼국유사뿐만 아니라 환당고기에서도 고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고기의 부분을 보면은 내용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연대를 이렇게 세세하게 중국 연대를 가져와서 고증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나 삼국유사의 그 부분을 보면은 뭐 전환서 선제 신작 3년 이것까지 이제 붙여놓은 것을 보면은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당시 이제 이련 선사 같은 경우는 국사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지식이 뛰어났던 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았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책과 그것을 최대한 연대를 맞추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무리한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련 선사 나름대로 이제 고증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4월 8일이 석가 부처의 생일이 아니면은 과연 석가 부처의 그 생일은 어떻게 되죠? 글쎄요. 실제로 지금 기념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인도 같은 데서는 똑같이 이제 음력 4월 8일로 기념을 하고 있지만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같은 동남아 국가는 음력 4월 15일을 이제 배삭데이라고 해서 이날로 이제 석가 탄신을 이렇게 기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음력이 없는 일본은 또 양력 4월 8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각기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해무수의 석가 탄신이 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관등이라고 하는 경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가 관등 경축을 했다. 우리가 보면은 석가 탄신일 요즘은 이제 올해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보면은 등이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쭉 나란히 켜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러한 관등 놀이가 유래된 것이 언제냐면 바로 해무수 기념하는 그런 어떤 축제에서 관등 경축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어져 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의 동지제가 예수의 생일로 변한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께 없어지고 항상 외래의 것이 들어와 토착이 되려고 하면 토착된 민속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취하게 돼 있죠. 그렇죠. 대중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토착적인 용어라든지 행사라든지 기념할 만한 날이라든지 그런 것도 위주로 많이 흡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결코 환국 배달 단군 조선만이 아니다. 네. 이제 확인되는 거죠. 네. 고구려 이전의 역사는 거의 다 잊어버렸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고구려 이후에도 많이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 이전 건 더 심하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네. 해모수께서 이제 북부여를 세우시고 그렇게 대권을 잡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역할을 한 분이 계십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기비라는 분이시죠. 이분이 바로 번조선 왕인데요. 진한 번한 망한으로 나눠서 다스렸을 때 중원 땅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그 번하는 땅의 부당군을 하셨던 분입니다. 기비라는 분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왕으로 알고 있는 준왕 기준의 아버지인데요. 이분들은 기자의 후손들이죠. 기자의 후손들이 저희가 이제 한 여섯 분 정도가 번조선 땅에서 왕을 했다고 부당군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번조선 역사에 있어서는 뒤에서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왕이 또 기준인데요. 이 부자의 그 스토리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해모스의 대권을 도운 기비라고 하는 인물이 부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국사 교과서에는 보통 이게 단군조선을 얘기할 때 뭐가 나오냐면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준왕이 나오기 이전에 부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비왕이죠. 비 기비라고 하는 왕인데 비를 부로 뭐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기비가 이제 기시조선 마지막에 여섯 명의 어떤 기시가 있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기준 이전에 바로 기비인데요. BC 232년 기비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비가 즉위를 해서 종실사람 해모스와 함께 몰래 옥세를 바꾸치려는 약속을 하고 힘을 다해 천왕이 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해모스로 하여금 능히 그 권력을 잡을 수 있게 한 사람은 오직 기비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록에서요. 그래서 해모스가 군사를 일으켜 제휴에 오른 것은 번안의 부당군인 기비의 힘이 컸다. 그런 까닭으로 해모스 옥립의 1등 공신이 바로 기비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1등 공신으로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해모스께서도 거기에 맞는 그런 직책을 주셨겠죠. 그게 뭐냐면 기비를 번조선 왕으로 삼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요지를 이제 지키게 하십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상하운장인데요. 상하운장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랑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요새가 아닌가요? 정 교수님. 그러니까 상하운장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한나라의 제휴국이죠. 연나라의 장수였던 위만. 위만이 번조선의 마지막 준왕에게 귀순했을 때 망명했을 때 떼어줬던 지역이죠. 그 지역은 현재 추정하는 것은 지금의 북경 동쪽 지역 그쪽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어요. 기비가 거기를 1차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지키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하북성과 산동 북부 지역에 있는 중국 백성들이 전란을 피해가지고 망명을 많이 오거든요. 번조선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정 지역에 위민들이 물려 있겠죠. 그러면 그냥 놔두면 폭동이 일어나고 하면 아무래도 나라가 불안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다고 봐야겠죠. 네. 기비라는 인물의 권한이라고 할까요? 권력이라고 할까요? 그 힘이 계속 막강해졌던 겁니다. 비례해준 권력이 결국에는 아들인 기준에게까지 세습이 되고요. 우리가 준왕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위만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에서는 당군조선을 이은 게 바로 위만조선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위만이라는 인물과 짝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위만이라는 그 망명인 그러니까 연나라에서 도망쳐서 당군조선 쪽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국경 지역이 아무래도 번조선이다 보니까 이 준왕이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뭐 중심에는 이미 이제 해모수께서 북부여를 이제 제위를 하고 계셨던 시기죠. 해모수께서 이제 나이가 좀 드신 거죠. 아 네. 많이 드셨죠. 많이 드신 그때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해모수에 이제 재가가 있어야지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위만이라는 인물이 이제 번조선으로 투항을 했을 때 해모수께서는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불허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위만이 망명 오기 전에 몇 년 전에도 이미 뭐 연나라나 재나라나 조나라에서 백성들이 수만 명이 망명에 온 상태였어요. 사실은 그렇게 망명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쪽에 중원에 있었던 나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보면 세금도 많이 갈취하고 뭐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시국이었기 때문에 망명을 했다는 것은 이 준왕이 다스리고 있던 번조선이 이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안정되고 안정된 나라였다는 거잖아요. 또 평화로운 나라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다 망명을 많은 사람들이 집단 망명을 오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연나라의 위만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상투 틀고 우리의 어떤 복장을 해서 마치 이제 조선인인 것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 이제 위만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왕이 해모수 단군에게 받아줘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불허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허약하고 이제 나이도 드시고 해가지고 그 해모수 단군의 말을 그대로 이제 아마 준왕이 듣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약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위만 세력을 받아들이게 된 게 그게 아주 크나큰 실수였다. 아 그럼요. 엄청난 실책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위만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그런. 네. 사실 뭐.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집단 망명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만 명이 왔잖아요. 수만 명이 왔고 그 많은 망명인들을 수용을 해서 이제 상하운장 지역에서 감독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 위만이 왔을 때는 이제 불허를 했다라는 것은 좀 위만은 그냥 일개 백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노간의 일당이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노간의 장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통제하기 쉽지만은 일단 장수들은 뭔가 틈만 보이면은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한몫하려고 하는. 당시 이제 한나라가 진나라 마고 나서 통일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지역에서는 독립하려고 하는 기운들이 암암리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누구죠? 한고조 유방의 부인이 권력을 잡으면서 잡으면서 모반 혐의를 씌워서 하나하나 숙청에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험악한 시대였죠. 아, 그럼요. 그때 뭐 여태후의 피바람이 불던 시기였죠. 그렇죠. 1등 공신들을 전부 다 숙청을 하는. 그래서 이제 노간도 흉노 쪽으로 도망을 갔고 그 와중에 이제 위만은 본조선 땅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해무수 당군께서 사람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받아들여선 안 된다. 이렇게 잘 보셨던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때 기준은 이제 이미 비대해진 권력을 이제 받은 상태였고 그리고 본조선은 이미 뭐 진안으로부터 독립된 병권을 가지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중심으로부터 많이 좀 이제 분리 독립한 상황이었죠.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준이 위만을 받아들인 해에 그 해에 이제 해무수 당군께서 붕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준왕은 받아들였고 또 해무수 당군께서는 돌아가시고 여러모로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한 번 잘못된 판단이 북부여 정기 그러니까 북부여의 4대 당군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위만이라는 임무를 한 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손실을 입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